귀국을 결정하는 거죠 외국에 오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감정을 갖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바깥에 있으면 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떠나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와시아대 대학교 정치학부 의 정훈 교수 코넬에서 정치학을 하고 코넬에서 아마 철학을 한 것 같습니다 로체스티에서 정치학을 하고 백그라운드가 아주 탄탄하죠 정훈 교수가 2020년 7월에 남긴 글인데 이제 일본 와시아대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직을 준 겁니다 종신 교수직 을 줬는데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을 보니까 에모리 대학의 테뉴열을 갖고 있는 부교수로 이동하게 된 그런 상황을 적어놨더라고요 여기 이제 코넬에서 철학을 하고 로체스티에서 정치학을 하고 와시아대 대학에서 정 정 교수였네요 그 다음에 에모리 에서 부교수로 아마 갓짐을 풀고 이제 에모리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오늘 이 정훈 교수가 이제 미국에서 에모리 대학 도착해서 연구실 정경 미국의 사립대학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모리는 제가 안 가봤지만 굉장히 캠퍼스가 아름다운 사진을 보니까 이제 미국에 정착한 거죠 정훈 교수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홍콩 과기대 연대 의대를 나와서 콜롬비아에서 이런 경제학을 하고 김현철 교수 방송도 많이 타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익숙하실 겁니다 며칠 전 필자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실을 정리하고 대한민국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중견 학자가 한 사람은 이제 미국을 떠나고 한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읽어보니까 17년간 그러니까 연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7년 정도 됐으니까 바깥에 이제 나와있던 이제 기국을 결정한 거죠 연대 의대 교수로 77년생인 이거는 네 77년생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방송활동도 왕성하고 그다음에 기구 활동도 왕성한데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좀 알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기구를 해놨네요 대개 한국 대학이 제공하는 그런 봉급을 가지고는 외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아마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가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비관적이고 봉급이 적은 거죠 미국의 상위권 대학의 경제학 신입 조교수 연봉이 한 20만불 좀 안 되는 모양이네요 홍콩 싱가포르도 비슷하고 그리고 집시의 보조를 받고 연구 중심대학의 교수는 연봉이 높지만 그냥 단순히 강의하는 사람들은 10만불에 못 미치는 모양이죠 이렇게 오파를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대학은 대부분 이제 16년째 등록금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교육부 산하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얽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국 대학은 앞으로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국내 주요 대학 조교수 초봉이 7천만 원이니까 대개 조교수 정도가 되면은 30대 중후반 이 될 거거든요 정교수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모양이죠 실자가 종신 교수직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의과대학 교수 연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높고 강의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용병처럼 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나라니까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투자하지 않겠죠 앞으로도 왜 그런가 하니까 자원을 배분하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인식한 나라니까 그리고 함께 나누어 갔는데 익숙한 나라니까 대학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김현철 교수가 이야기하는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당위지만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낮은 거죠 이 김현철 교수도 홍콩 과학기술대학의 퇴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원했으면 미국 대학을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두 사람이 너무나 앞에 와시다 대학의 정훈 교수하고 김현철 교수가 대비가 되는 겁니다 김현철 교수는 한국의 정치 지형도가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16년째 이전 대학 등록금 동결 누가 풀려고 안 하겠죠 왜 표를 잃어버리니까 대학 등록금이 오르게 되면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16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은 의료수가 낮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전형적인 가격통제정책이지 않습니까 가격통제정책의 대상이 되면 그 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현철 교수가 이제 홍콩 과학기술대학도 있고 미국도 있었고 한국 대학에 이번에 옮기니까 국제 비교가 가능한 거죠 김현철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앞으로 해결될 과제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철 교수가 한국을 들어온 겁니다 홍콩 과학기술대는 매년 인건비 예산이 평균 3% 정도 오르는데 연봉은 1.5%만 자동으로 오르고 나머지 예산은 성과급으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한국 대학은 연구를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외부활동을 통해 과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연구활동을 하더라도 연구비 같은데 차등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 방송도 나가고 신문도 나가고 외부에 정부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보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년간 바깥에서 학이 마치고 선지국 안착 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혁신은 필수인데 핵심 과제는 우수한 인재고 그 열쇠를 지고 있는 대학이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면 홍콩 과학기대에서 연대의대로 옮긴 김현철 교수는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큰 결정 가운데 하나였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선거가 붕괴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가슴 깊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든 사회의 작동원리에 동기를 부여하는 유인구조는 기본적으로 체제거든 체제 제도 정책을 포함하는 체제인데 그 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민의가 반영돼서 정치 세력이 교체가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를 본인이 알면서도 한국을 들어오기로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 정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다 각자 많이 고민해 가지고 결정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내가 그때 젊은 날 그 정도 사람 같으면 굉장히 더 심사숙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깥에 나와 있으면 한국 사회의 내밀한 이야기를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죠 독특한 사람들이라도 그리고 알면서도 외면할 수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